이문세! 감사합니다 마치 제가 대선에 나온 후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 MBC 대학과 여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매해 그려왔지만 오늘 이 시간 연세대학교 대운동장을 가득 메워주신 분들 지금 강원 산간지방에는 첫눈이 내렸답니다 서울 지방도 쌀쌀한 가운데 이렇게 열기 뜨겁게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MBC 대학과 여제가 올해로 21도를 맞았습니다 정말 지성인들의 음악축제 MBC 대학과 여제답게 역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선을 통과한 12팀의 본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연세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여러분과 지금부터 전국에 생방송되는 2시간 4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팀의 그 본선 진출자들이 초조하게 대낮부터 리허설에 연습에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열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을 전국에서 함께 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댁에서 점수판 놓고 한 팀 한 팀 공정한 심사를 해 주시고 이곳 가득 메워진 한 5만여 명의 여러 인파들 여러분들도 심사에 그 공정성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학과 여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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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